개념은 저희가 익혔고요. 어떤 상황에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주만 하는데 지역을 막 이렇게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유동성 이동하는 거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금액대도 봐야 돼요. 금액대가 사실은 저 같으면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거 근데 진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예시고 사라는 거 진짜 아닙니다. 이런 거 강변에 여기 뭐 투썸도 있네요. 좋을 것 같아요. 최고래가 볼게요. 올라갔네요. 많이. 2억 7천 8천 뭐 수리 안 된 거 뭐 3억 이렇게 3억 정도 가까이 그냥 갔다고 볼게요. 2002년. 그러니까 20년 된 거네요.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좋은 데고 여기 좋은 데고 여기 이제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보면 자 보세요.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. 여기가 2010년이에요. 자 보세요. 여기 학교 있죠? 거리 뷰 보잖아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. 그래도 괜찮은? 좋은 느낌. 보세요. 아까 거기 볼게요.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. 진짜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조금 다르죠?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이 느낌 뭔지 아시죠? 많이 투자해보셨으니까. 자 얼마 차이 안 났어요. 제가 볼 때. 대출을 할 수 있으면 돼요. 그럼 여기 사시는 분 팔고 저기로 가야 된다고 봐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막 가라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아요. 어디가 좋아?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은 게 맞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3억 9천 이게 금매 같은 거죠. 이런 것들. 전세 3억 8천이잖아요. 물론 이건 전세 낀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돈 좀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. 투자들이. 들어올랐잖아요. 그러면 이때 다 하고 팔고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죠. 그게 이치에 맞고 그거를 눈치 까면 다 쳐서 이동하는 거예요. 그러면 눌림목에서 이런 데가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. 여기가 지금 더 많이 오른 상승률을 치면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데는 옛날에 2억 6천 5백, 2억 7천 했네요. 그런데 별로 안 올랐잖아요. 이거 나중에 옛날에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. 지금 보세요. 이거 1억 3천씩 올랐잖아요. 저기도 비슷하게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낮았는데 더 많이 오른 거죠. 그러니까 투자로는 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면 이제 갈아탈 만큼 체력이 있는 거죠. 그럼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맞는 거죠. 그런데 돈이 더 있으면 옛날에 에코 같은 거 그리고 여기도 좋은 데니까 6억 7억 하잖아요. 이런 데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많이 올라 있었어요. 신축이니까 탁 올라가고 전세가 나아도 그냥 버틴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얘들은 완전히 박살 났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두렵죠. 이렇게. 지금 기다렸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. 비벼볼 만하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 두 채 있었으면 넘어가잖아요. 그런데 옛날에 여기 두 채 있었으면 못 넘어가요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7 거주자들은 정말 자기가 실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이 되는 방향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투자를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동할까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아요. 공급 당연히 중요하죠.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개별 물건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더 중요해요.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. 그 개별 물건에 대해서. 고생을 안 하고 전세를 뺄 수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? 계속 해봐야지 알죠. 이런 금액을 보면서 상상을 좀 해보면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. 왜 이런 거는 학교도 없는데 여기 좋거든요. 여기 신시가지인데 왜 이렇게 높지 전세가?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24평 전세는 없네요. 낮은 평소 전세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 보면. 왜 이렇게 높지?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거죠. 전주가 입주장이 있어요. 앞에. 1스테이트랑 이거. 전세 1200개 돼 있죠. 많잖아요. 말도 안 되죠. 1300세인데 전세가 중국 메모리겠지만 이 추세도 되게 재밌는 추세죠. 왜냐하면 보세요. 지금 전주가 입주가 있어요. 입주가. 얘도 한 2500세대 세네요. 2500세대 입주가 비슷하게 있어요. 2500세대를 누군가가 채운다고 생각해야 되죠. 누군가는 채울 거 아니에요. 2500세대가 채우면 어디서 빈다. 비는 게 일부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신규 수요가 일부분 있을 수 있죠. 근데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했던 데라서 조합원들이 일단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 근데 그 조합원들도 지금 누군가는 어디서 살고 있겠죠. 전세를 살고 있던 매매를 살고 있던 월세를 살고 있던 이런 데서 누군가가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걸 이용해서 몇 개 집을 샀어요. 좀 미리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. 근데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또 사도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 빠지면 그 전세가 빠진 빈자리를 뭐 전세를 맞추거나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할 때 오히려 투자들보다는 좀 싸게 팔 가능성이 크죠. 왜냐면은 뭐 나 여기 이사 갈 건데 뭐 혹은 이렇게 한 색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사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최악의 경우에서 전세가 막 많은 장에서 현금을 가서 물건을 매수하고 몇 개일 뒤에 이게 정리가 된 후에 전세를 두면 당연히 플러스 P가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유리한 포지션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사실 분기별로 한 번씩 풀피만 해도 사실 살만 하거든요. 왜냐면 현금이 계속 보유가 되니까. 그리고 그게 쌓이면은 뭐 건물에 집어넣어서 월세화 시키든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재건축, 재개발에 넣든 뭐 걔는 그렇게 하는 거죠. 자 포항은 지금 진짜 포항이 근데 네이버 부동산을 잘 안 써서 좀 그래. 그게 좀 디디하우스인가 그거 써가지고 메모리 몇 개 없는데 포항은 아시다시피 뭐가 많죠? 분양이 너무 많았죠? 입주가 너무 많잖아요. 그럼 입주가 너무 많으면 뭔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자자가 안 보여요. 안 들어오잖아요. 내가 왜 굳이 포항에 투자하지? 약간 이런 그리고 지금 막 어떤 유명한 분들 보니까 포항에 투자하지 말라고. 근데 투자한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도 어떡해? 투자한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지? 투자는 대응이거든요.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죠. 굉장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는 입주가 없어. 내년에도 그나마 입주가 없어.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버틸만한 수준이에요. 한 3천 세대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너무 많아지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요. 얼마나 오르고 떨어질 건지. 그럼 예를 들어서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. 2억을 빌려줬어요. 일단 무이자 2억을 빌려주고 2년 뒤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, 3천만 원씩 분할 상환 2년마다 하라 그런 거예요. 그러면 뭐 어차피 2억을 빌리면 또 다른 기회비용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. 전세가가 떨어져서 역전세가 나더라도 일부 상환이지 전액 상환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. 내가 지금 팔고 싶은데 포항에 투자자가 안 들어오고 실거주자들도 두렵잖아요. 실거주자들도 바보 아니잖아요. 다 알잖아요. 지금 일종 흥량 많은 거. 너무 정보가 많은데 그러면 사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그냥 사까?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.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세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여기 전세돼서 나중에 역전세 나는 거 오케이.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갈게. 근데 그걸로 기회비용 만들어서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벌 거야. 그래서 상환하면 되잖아. 그럼 결국 2천만 원, 3천만 원 번 거잖아요. 상환해버리면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포항이 그래서 내가 상환을 2년에서 한 6년 했다고 보세요. 그러면 2천만 원씩에서 6천만 원 들어갔어. 예를 들어 상환했어.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최악의 경험을 그렇게 했다고 보면 그것도 굉장히 경험이에요. 왜냐하면 그 2억 가지고 내가 6년 만에 6천만 원 번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투자는 대응이지 이거 무너질 거니까 나 무조건 팔아야 돼. 페닉셀. 이거 아니에요. 내가 투자를 했으면 그거 믿고 가는 것도 투자하고 지금 전세는 잘 나갈 거예요. 왜냐하면 전세가 없으니까요.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향후 역전세가 얼마나 날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다행히 포항이 외곽에 좀 분양 물량이 많아가지고 2억에서 3억? 3억 넘은 분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지금 새 것들. 새 것들이 1억 대 전세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대응을 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올해 했으면 2년 뒤에 그리고 운이 좋아가지고 1년 만에 어떤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땡큐죠. 그러면 이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항에 100개씩 갖고 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뭐 한두 개씩 구축 투자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. 뭐 3개, 4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대응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나씩.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서 빈집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전세를 더 두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 막 갭 투자만 해보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힘든데 나중에 이제 전세가 안 빠져가지고 내가 현금을 어떻게 유동을 해가지고 현금 주고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전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무슨 경험을 할 수 있냐면 돈이 못 빌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위기가 왔을 땐 누군가 나한테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쓰면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유통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아야지 나중에 또 전화해보고 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막 역전세 나니까 팔아야 돼. 절대 사지 마라. 이건 아니에요. 오히려 여기서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지금 포항 고향에서 지역은 많이 아는데 매물을 많이 안 봐서 솔직히 이런 매물이 좋다 저런 매물이 좋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. 봐야지 알 수 있어요. 근데 전주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건 2년 동안 봤던 시장이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막 무너졌다고 해서 막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. 내가 가진 거에서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투자자지 막 무너지니까 이제 망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